행정질서벌, 과태료라고 부르죠. 질소위반행위 규제법인데 과태료 자체를 살해해서 직접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조문 정도만 알아두십니다. 질소위반행위 규제법 20조에 보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항이 중요하네요. 이의제기를 받으면 과태료 부가처분은 효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요. 과태료 부가처분은 행정청이 과태료 부가처분을 했을 때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는 이의를 제기하면 그냥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효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뒤에 보면 관할 법원으로 통보가 돼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해버립니다. 판결로 나와버려요. 따라서 행정질서벌은 여기서 과태료 부가처분이라는 말을 쓰지만 항고수송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개념만 알아두세요.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둘 다 돈이란 말이죠. 행정질서벌로 과태료도 돈이죠. 행정형벌 중에 벌금도 돈이죠. 돈은요. 무늬가 없는 종류물이죠. 병과가 가능하냐? 논란이 있지만, 이중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중처벌 금리 원칙에 기본정신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 이거는 헌법에서 배우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쟁점은 아닙니다. 어차피